담력이 필요한 첫 번째 미션, 벼랑끝 스티커 붙이기로. 와, 스티커 붙이기네. 진짜 무섭겠다. 순서를 정해 한 명씩 도전하면 되는데요. 도전자는 대형 스티로폼 다이빙대에 올라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먼 위치에 스티커를 붙이면 되고요. 스티커의 위치가 곧 개인 점수가 됩니다. 이때 스티커를 놓치지도 못하고 스티로폼 자리가 부러질 경우에 그 사람은 0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팀별로 평균을 내서 평균 1등 팀이 아까처럼 1등의 탭, 꼴등 팀이 벌칙. 아, 그래서 평균을 내는 거고 우리는 개개인 점수가 개개인이다. 아니, 스티커를 붙이고 부러지는 건 괜찮아요? 붙이고 부러지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제작진이 이거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완전히 안전하고 그리고 저희는 끝까지도 다 도전하고. 끝까지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야, 나 하는 걸 봐. 내가 진짜. 야, 야. 야, 야. 우주미나 싸지 마요. 저 기저귀 좀 준비해 주세요. 꼭 볼게, 꼭 볼게. 아, 미치겠다. 자, 그리고 순서는 저희가 나이를 평균 내서 어린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 어린 순? 첫 번째는 이관수 씨. 왜? 야, 나보다 대찬이는 소문이 있잖아. 그쪽은 40.2예요. 어, 형한테. 다, 다, 다. 여기 다 형들 누나들이야. 여기 형들 누나들이야. 고개 숙여. 형들한테. 어디서 곰방을 떨어. 야, 야, 야. 야, 야, 야. 빨리 가. 야, 야, 야. 빨리 가. 너 뒷머리 내가 자른 거 같아. 어? 여기 헬멧. 이게 뭐 헬멧이 쓸 정도야? 아니, 뭐 혹시 몰라서. 그런데 이게 자기가 가려고 해도 부러질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렇지. 그냥 우두둑 거리면 바로 붙여야 돼. 그렇지. 진짜로 어떻게 해서든 해서 다시 찾을 거야, 진짜. 와, 너무 높은데 생각보다. 와. 와. 야, 높지? 와, 너무 높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높아. 위에서 보면. 아니,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거의 그 조명 탑 있는 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저희도 키가 크니까 더 올라간 거야. 한번 슥, 야, 슥 한번 올라가 봐. 어떤 이게.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올라가 봐. 발 좀 딛어봐. 발 봐, 발 봐, 일단. 그래, 일단 발을 올려봐. 발 딛어봐. 야, 가, 가. 왜 겁먹어. 움직여, 움직여. 그래, 막내가 좀 보여줘. 와, 우와. 안 부러져, 안 부러져. 아, 정말 진짜. 부러진다, 부러진다. 부러지면 너, 이제. 아직 그 끝이다. 야, 야, 야. 아, 진짜. 야, 야, 흔들려, 흔들려. 야, 야. 야, 흔들려. 야, 흔들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가자. 야, 야. 야, 야. 오른바만 얹었는데 흔들려. 와. 그런 걸로 시간 끄는 시대가 아니야. 야, 거기서 그냥 한 바퀴 굴러서 딱 붙이고 내려오면 돼. 흔들다, 흔들다. 야, 내려가서. 흔들다, 흔들다. 흔들다, 흔들다. 흔들다, 흔들다. 흔들다, 흔들다. 흔들다, 흔들다. 아니, 발만 흘렸는데 흔들다. 흔들다, 흔들다. 아니, 무게를 실지도 않았어. 흔들다, 그러니까. 발이 너무 내려가는데.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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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야지. 해적이 왜 그래, 해적이. 해적이라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해적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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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 해달. 광수야, 좀 가봐봐. 1m까지는 안 1m까지는 괜찮대. 야, 그따으로 할 거면 내려와. 집어쳐. 오, 집어져. 오, 집어져. 오, 재미있다. 광수야, 채널 돌아가. 이러면 안 된다고. 딴 데 본다, 왜. 아, 제발. 제발 채널 돌리지 마세요. 나 진짜 하고 싶어. 너네가 해봐, 씨. 채널 돌리지 마세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진짜 하고 싶어. 나 지금 하고 싶어. 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채널 돌아가, 채널. 이게 재핑 포인트야. 이걸 딱, 손을 딱 떼봐. 어떻게 되나. 야, 팔꿈치 대봐, 일단. 아무 이상 없네. 광수야, 쭉쭉 가. 야, 거기까지 괜찮다, 아무 이상 없어.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양동이 갖다 줘요? 또 한다, 침 나온다. 광수야, 너 때문에 지미집 밑에 막 막 막 고개 막 쳐들고 있다, 지금. 저거 봐라. 야, 작가들 잔다, 지금. 야, 지미집 막 돌고 난리다. 네가 안 움직이니까 지미집이 움직이잖아. 야, 지미집 감독님이 완전 신경 써서 원샷. 야, 지미집 보고 윙크 한 번 해줘. 윙크 한 번 해줘, 윙크. 야, 시간. 야, 시간. 야, 너 이제 시간. 너 30초 남았어. 쭉 누워봐 한 번, 쭉 누워. 그렇지. 친구가 엎드려봐, 친구가 엎드려봐. 어, 엎드린다. 어! 어! 어, 엎드린다. 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엎드린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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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여기도 괜찮은 거야 내 손 땀 낸 바지 실제로 발은 빠지잖아 이 시간을 끌수록 무게를 많이 났기 때문에 위험이야 형 3미터까지만 뛰어 거기서요 아 방법을 알아서 방법을 알아서 뭘 알아 형 그렇게 가면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야 아, 진지야, 진짜. 방사점만 더 가면 2m야, 2m. 오, 그래도 쟤는 기니까. 조금 더 가야지. 야, 너 허벅지 다 나가. 반바지 입어서. 그러니까 왜 반바지를 입냐고. 그러니까 예능할 때는 긴 바지 입고 와. 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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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쳐. 팍치냐고, 제발. 예능할 때는 긴 바지 입어야 돼. 팬치 같은 거 입어가지고. 되게 짧은 거 입어. 너 지금 무슨 사이클 타러 가니? 너 왜 속바지야, 뭐야? 아니, 그 사이클 타실 때나 그런 바지 입지. 야, 지금 표정 침 흘리기 직전이야. 야, 이제 난다. 뿌짐 간다, 뿌짐. 됐다, 됐다, 됐다. 우지직 나면 일단 앞으로 가야 돼. 우지직 가면 앞으로 가. 역시 원탑 바보야. 진짜 원탑 바보야. 우지직 된다. 표정 봐, 표정. 국내 원탑이야. 더 가야지. 너무 오래 있었다. 형, 형. 하나, 둘, 셋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우리가 하나, 둘, 셋 해줄까? 하나, 둘, 셋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하나, 둘, 셋. 내가 그래야 돼,صبح 모르겠어. 못 붙였어, 못 붙였어. 때려 어디갔어. 야, 광수야. 광수야 기어 나와. 광수야. 어떻게ifies. 못 붙였어, 못 붙였어. 그게 뭐였어, rock'? 못 붙였어요. 끄тор끄orum하게 날아갔네. 얘가 땀이 아기가 나가지고. 너 봐, 나 얘기했잖아. 빨리빨리 하라고. 야, 이광수 씨, 빵. いや, 광수 많이 가긴 했네, 그렇지.